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두 골은 모두 유스타 상인되는 벌써부터 꼴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이아몬린 골고루 맞지 않고요 먼저 엔치티 유일부터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엔치 네 우선 저희에게 모델 성을 주신 아시아 모델 성수상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무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환 선생님 김영희 사장님, S.A.C.O.N.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드디어 처음 받은 사람인데요. 그래서 그것도 더 뜻깊은 것 같고요. 저희의 인상은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희망을 마주신 고향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하는 팬분들 지금 이 시간으로 같이 한 번씩 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이후에 축하드립니다. 오늘 다행이로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희망을 하는 행운을 저희 부를텐데 월요일 씨 집소 희망을 보고 예전하게 된다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천생을 부러주시고 아시아 도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고 생긴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나와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데뷔할 수 있게끔 뽑아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데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아이오아이는 드디어 전부터 감사드립니다. 각자들이 나눠서잖아요. 그리고 인기가 좀 실감이 되죠. 제가 아이오아이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